미라손 병속의 선견지병 가방 히히 무쇠카드를 획득합니다 탐손 탐욕적인 로버 로버 음 넵 음 음 그래서 잠시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거 단축키로 누르다가 빈 공간 누르면 튕기는데. 어? 아이고. 되돌리기. 오로로록. 오로로록. 예전의 전지가. 전체의 예지였는데. 덱 전체의 예지. 오로로록. 코스트요? 코스트가 있었던가? 탐욕적인 디펙트 피우사항 있으면 개이득인데 최적화도 잘 쓰겠네 5골드 더 줘 다 돈이야 다 다 돈이야 다 다다다다다 다 돈 안 돼 마흔캠 다ęp or 다닐 다 ROCK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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Groß5 customer 미리 ises 사기꾼이라니 실제로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자 아닌가 탐색 한장을 변화시킵니다 어? 폐개 어? 75골드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25골드는 못 먹었다. 스택. 스택이 어느정도 핵심 카드인데 이제 나왔다. 하이머 스택도 덱이 있어야 쓰지. 아이고. 아이고. 와 600원. 부자여 아주 그냥. 골드를 내놔라. 너나 내 나라. 이 골드는 내 것이다. 합하기. 6강령이니까 앉아도 되겠다. 스택. 예지가 있다고 관심했나요. 스택이 첫 턴에 나오면. 어쩔 건데. 스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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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. 괴 아프다. 스택. 스택. 노작돈 메타 과연? 아스텍 왜 가져갔지? 으악! 흐흐흐흐흐! 후! 후! 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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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라손멸이 핵배터리 핵배터리 보다 소주가 날 것 같은데 비행기먹었네 그러면은 판도라 하자 아니다 핵박대리 핵박대리 돈 쓰자 샤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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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을 설케 하면 안 됐었는데 샤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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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앓히기 짚어서 이제 눈앓히기 플러스나옴 투장변화 타수 재활용? 별론데 어? 미라손 두개면 클각이지 양손이 왼손입니다 어? 하짐석 비행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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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크가 제일 좋을 것 같다 어? 강화죽하고 돈 열심히 벌어봤자 다 쓰고 없다고 외상이 있다고 해도 디펙트한테 외상이 주겠어요 스택 전망 꼭 첫 턴에 나오네 왓처면 외상해졌다 저걸 덱에서 뽑아 놔야 다음 턴에 예지를 할 수 있나? 이거 예지 되나? 되나? 되나 안되나? 되나 안되나? 되나 안되나? 되네 아이고야 아이고 내 체력 객이 왜이래요 객이 왜이래요 하위모 재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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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활용 강화하고 하위모 재거나 죽을까? 아 재구란다 재구가 아니라 아이 뭐 어떻게 해야되지? 드로가 더 나아야될거 같은데 아니 미친 스택 아 세상에 스택 도라인가 자가수리에 메아리 넣고싶었덴 트루가 안좋으면 어쩔수없지 병풍 병 병열판 이정도면은 세다 병열판이면 후파 웬만하면 이기지 않았나 미라손이 두개고 병열판인데 이제 플래그 세워서 침 안돼 내 돈 아 폭탄 터지기전에 축전기 마다할이유가없다 이긴거같은데 그거중의 스택 그거중의 스택 뭐 질수가있나싶을정도로 미라손 방열판 저렇게 나오는 시드면 미션 아니었어도 엄청 셀겠다 일망해서 죽은게 아니었다면 덱 최대치만 높이면 되겠는데 스택 와 스택 스택 점화소거 스택 점화소거 이거 어투에저 코알로 잡아야겠네 스택 그렇게 좋은 상황이 또 아닌가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네 스택 스택 저거는 또 아니다 눈알키기 있어야되고 냉정함 두벗을거고 냉정함 두벗을거고 되게 실속이 없네 어 실속 어 증폭 증폭까지 넣으면은 까까가 겁나 좋아하겠다 폭풍 찾아야된다 폭풍 찾아야된다 폭풍 폭풍 결국에 폭풍 갈거면은 결국에 폭풍 갈거면은 둘다 별로일 듯 엘리트 많이 잡아야겠죠 엘리트 많이 여름에 일하는 장면이 조용히 공원에 엘리트 많이 흥 엘리트 많이 엘리트 많이 됐다 스틱색 도면은 길각보다 중요한 돈각 합하기 합하기 방열판 아 나 방금 그건줄 알았다 예지인줄 알고 버릴려고 누름 습관성 폭풍 안 나오나 진짜 제발 폭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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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소 백소로 폭풍 발견으로 폭풍 증방 이거 4장씩 드러내면 다 쓰지도 못한다 으앙 이게 뭐야 아 코스도 넘치고 에너지도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디펙트 메아리다 으앙 와아 황금 메아리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그걸 버티는 꼼덩이 꼼덩이 뭐 보이게 융합 파워 다 빼고 나면 지금 약하니까 융합으로 뒤심 봐야지 아잇 갓방 벤복 괜찮은 카드가 안 나온다 근데 근데 뭐가 괜찮은 카드지 뭘 넣어야 되지 서지 편향 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 재구성 답은 재구성 대게 부족한게 재구성이 아닐까 수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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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 풍 폭 풍 풍 풍 풍 풍 도내가 악대리 충전 풍 아 뭐가 이렇게 많아 가학은 발동도 안될거 같고 홀로그램 주워 어둠이 니들도 돈 내놔 빨리 에너저이저 힘세고 오래가는 디펙트 다 돈으로 보인다 아니 근데 홀로그램이 진짜 하나도 안남해 홀로그램이 핵심인데 홀로그램이 핵심인데 홀로그램 부상 소비 소비 넣으면 결국에 재구성 안쓰겠네 고마워요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핵심 아니 죽이고싶은 까마귀와 십선 아 사상 서슨 카카카카아 가 아닌 반판 혜용 아이 배아리오리오소 이건 자바츠 아닌가? 잠깐만 광신도는 하수인 아님 정규직인가 보 아 이거 왜 끊겨 버그야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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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74 뭐야 이걸 받네 탐욕의 손 호로록 대혼란 혼란하니까 대혼란 넣자 이토록 승폭을 간절하게 바랐던 적이 없다 바바바밤 바바바밤 바바밤 하씨 어지러움에 메아리 빠졌어 어지럽다 잼 혼란 그러면 예지대 혼란이면 이렇게 조절하면 코어 서지 두 번 쓰겠네 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방석 안에 들어있는 비상금 이사이사 올 강화요 ost 주판 딴거보다는 주판이 나을거 같은데 어? 제거 딱 돈 세마왕가비 또 혼란? 증폭? 되돌리기 어? 끝 죽어버리렴 각이 나오면 단손을 쓰긴 쓰겠지만 이제 돈 쓸 일이 없어 야 역시 합하기 믿음직 조개화석 와일주스 킹씨 시작 반복 와즈필옵지 망병 망병 봉치 아니 스택 진짜 아니 뭐 영방어 맨날 못됐다 아 못됐다 헛포트 흠 흠 이게 막히네 비절하겠다 영타워 홀로그램으로 증폭 가져오고 되돌리기 증폭 아 잠만 아 스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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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멈추어 공격 멈추어 공격 멈추어 하파기 뭘로 그래? 하파기 악스택 진짜 왜 이렇게 안좋아 왜 카드냐 이제 80방어 몇 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안녕 세상 왜 나온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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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다 심장 어저팩 아 이 디펙트가 첨탑을 딛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반갑다 세상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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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눈을 그냥 어 눈을 눈을 그냥 어 할퀴하고 눈이 어딨을까 어디가 눈이지? 심장한테 눈알키고 돈 뜯는 로봇이 있다 콸콸콸 아이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라손 두개 뜨고 병 속에 방열판 들어가면서 그냥 터졌네 두고보자 악당대사 두고보자 미라손이 코스트 505 깎아줬어요 505 코스트를 주는 유물이 있다 가방 40도로 나의 80도로 굿 달고 두고보자 1 1 2